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유즈 쉬프트키 속성과 유즈 쉬프트키 체크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들은 인프타입이 체크타입인 그리드뷰 컬럼을 위한 속성입니다. 이 속성들을 설정하면 쉬프트키를 사용하여 연속된 여러 셀들의 체크박스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쉬프트키를 사용하려면 유즈 쉬프트키 속성을 트루로, 연속된 셀들을 선택하려면 유즈 쉬프트키 체크 속성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현재 그리드뷰의 유즈 쉬프트키 속성 값은 트루입니다. 이 경우 쉬프트키를 누른 채로 여러 체크박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선택한 체크박스만 선택됩니다. 즉, 선택한 체크박스 사이에 연속된 셀들이 모두 선택되지는 않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. 유즈 쉬프트키 속성이 트루인 상태에서 유즈 쉬프트키 체크 속성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한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쉬프트키를 누른 채로 다른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그 사이 연속된 셀들이 모두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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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